다음 시간에 전화 내일 가야지 아침에 올라오는데 아침에 갈게 아홉시까지 되도록 갈게 그래 응 그래 그래 응 뭐 어디 가있나 보지 뭐 응 그래 집사람은 못 갈거 같애 몸이 좀 안좋다고 그래 지금 몸이 좀 안좋아서 그럴거 같애 응 알았어 응 그래 다 준비해 갈거 같게 응 고 yeter 응 응 응 응 응 응 peque uci